와 아쉽다 이 수영장에서 더 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난 할 수만 있으면 수영장에서 24시간 놀고 싶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 빨리 집에 가자 헐 집은 짠돌이 엄마 때문에 에어컨비 아끼신다고 너무 덥단 말이야 요즘에 전기세가 얼마나 비싼데 이 녀석이 그것도 모르고 뭐? 땅을 파면 돈이 나오는 줄 알아? 맨날 나만 때리고 나만 때리고 와와 여보 진정해 하지만 집이 진짜 덥긴 덥다고 여보 그냥 에어컨 틀리면 안 될까? 절대 역시 안되는구나 만약에 무더운 여름철 집이 물속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빠 물속에 있으면 숨은 어떻게 쉬어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야 만약이라도 사람은 아까미가 없어서 숨을 못 쉬어 넌 디아 왜 이렇게 공감은 안하고 팩트체크만 하려고 들지 그냥 나는 사실을 말해주려던 것 뿐이지 나도 니야만에 동의하는 거야 만약에 수중집이 있다면 정말 시원하고 좋을 거야 아유 안녕하세요 만약에 시리즈 1탄 24시간 물속집에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 댕댕아 갑자기 나타나서 어딜 보고 얘기하는 거야? 어? 아 만약에 24시간 물속집에서 살아본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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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온통 물이 나온다 뭐..뭐야 이거? 어? 어? 대박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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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어? 어? 어? 몸이 엄청나고 있어 어? 어? icos. 어? 어? 여긴laimer 어? あ? 어? 물이 엄청 많이 나오네 야 우르르방도 물이 엄청 온통 물바다야 물바다 도대체 어떻게 되나 하고 있냐 안 되게 소중한 방울 이 정도면 우리집에 온천 터졌어 못해 이거 어 밀려간다 어?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어? 오빠 당황하지 말고 숨으셔 어? 못생겼어 어떻게 숨어져 나 저 쟤 물어 샀는데 숨 쉬었었는데 어? 뭐해? 어? 나니? 어? 기지다 음 이게 무슨 일이람? 입에 악암이라서 우리가 달린건가? 근데 우리가 말한대로 물속에 집이 생겼어 그러게요 진짜 너무 시원하다 오 짱이다 아 시원해 수영에서 내 방 가야지 나도 내 방에 가볼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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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방 엄청 멋있어졌잖아 오 호 오 예 어? 어? 물속에서 컴퓨터 한다는건 얼마나 재밌을까? 어? 한번 해볼까 어? 이거 왜 안돼 어? 어? 어 맞다 컴퓨터는 방수가 아니지? 안돼 내 컴퓨터야 어? 죽었니? 어? 어? 안되겠다 그냥 코드라도 꽂아봐야지 그럼 될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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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 물건들이 다 붕붕 떠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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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옷 뒤도 다 젖어버렸어 어? 내 학교 갈 때 뭐 입고 가야되지? 에휴 친구들한테 잘 보여야하는데 일단 빗질 좀 해야겠다 자 싹싹싹 어? 뭐야 빗질해도 머리가 붕 뜨니까 스타일링이 안돼 어? 어? 나같은 패셔니스트한테 이런건 최악인데 그리고 뷔 때문에 점점 늘 환영이 지워지고 있어 구독자들한테 숨겨둔 나의 생활을 이렇게 공유할 수는 없쇼 어? 안돼 아아 시원하다 여보 출출하죠? 식사하기 전에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음 어? 어? 커피가 붕 뜨잖아 커피가 이러면 밥으론 뭘 먹어야 되나? 그러고 보니까 전기밥솥도 안되고 전기에도 틀 수가 없네 어? 아이 그러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휴대폰은 방수니까 간단하게 들고 먹을 수 있는 피자를 시켜 먹을까? 좋은데요? 휴대폰은 방수니까 그게 좋겠니 어? 똥 마려 Rob 써야지 아니 내 똥이 그럼 오줌이라도 아니 아니 아이위아이위아이위 아이위아이위 어? 맨동도 위로가잖아 어? 병기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 음 이제 피자 올 때가 됐는데 피자 배달부가 우리 집이 물 속인 거라고 좀 놀라시는 거 아냐? 어 그럴 거 같아요 음... 피자 받아먹으면다 물살 때문에 피자가 저쪽까지 갔네 아이 저 집에 가세요 아이 책상 위에 올려야지 그냥 먹죠? 그냥 먹을까? 자 자 그러면은 피자 한 조각씩 자 받아 받아 자 이거 드세요 물살 때문에 계속 저쪽으로 가네 저쪽 가서 먹어 저쪽 가서 어이 피자가 젖었어요 아 근데 피자가 좀 식었네 요리야 내려와서 피자 먹어라 엄마 나 물 때문에 화장 주워졌어 어쩔 수 없지 여기는 물속이잖아 진짜 못생겼네 요리야 여기 피자 먹어 피자 잘 받아야 된다 피자 물 때문에 지금 물살 때문에 흘러가거든 피자가 아 내 입에 들어온다 아 이 먹기 더럽게 힘드네 아 생각보다 아 생각보다 물속이라는 게 불편한 게 엄청 많네 시원하긴 한데 맛있당 내 미머리 치키지 못했죠 이렇게 먹는다고 이렇게 먹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먹어 아 안되겠다 수영도 계속해서 너무 피곤하고 아 침대에서 그냥 자야겠어 아 여보 나도 같이 가요 아 나 이제 피곤해서 안되겠어 집에서 수영하고 다니니까 근육통이 아우 아우 이불 덮는 느낌도 없고 물 때문에 이거 안되겠는데 이거 아 불편해 죽겠네 이거 내 방으로 갈래 아아 이거 어 지금 가만히 못 자겠어 계속 물살 때문에 앞으로 간다고 아우 내가 움직이는 게 움직이는 게 아니야 아 그러니까 아 이불도 붕져있어도 이불도 없는 느낌도 안나고 불편해 죽겠네 그냥 아잉 자 여러분들은 집이 만약 물속에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어 어 지금이라도 화장을 해야돼 못한다니까 유로야 그럼 워터프루트로도 안돼 아 굉장히 불편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